누가 봐도 오버는 딱 동생이나 아버지랑 어머니가 다 이렇게 너무 닮으셨어. 그런데? 이 세 분은 너무 약간 수상하게 여기 스튜디오 안인데 선글라스 키고 우리 봐요, 우리 힙합해요, 약간 이런. 저기는 뭔가 섭외가 쉬울 것 같아. 쉬울 것 같아요, 저기는? 너목보 역사상 최초로 우리 재범 씨가 다른 이유 다 필요 없이 오로지 방청객만 보고 선택을 했거든. 방청객만 보고. 이런 점 없어요? 거의 최초이고 그리고 제작진이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파놓으면 파놓은 대로 다 안 빠지는 거예요. 무조건 진짜니까 가족이 왔다. 얼마나 속으로. 두루두루를 했겠어요. 재범 씨의 추리가 맞을 수도 있어요. 우리도 몰라요. 그럼 몰라요. 다른 분의 의견을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뭔가. 혼란스러워져요? 네. 더 약간 좀 헷갈려. 그래서 그냥 방청객이. 내 눈에 보이는 대로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지금 저 박재범 씨가 이쪽 방청객만 보이잖아요. 거꾸로 보시면 뉴질랜드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. 계신 것 같아, 여기 왼쪽에. 이쪽에, 이쪽에. 독일 아니에요, 독일? 독일!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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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오니까 당황했어.